생방송 뮤직비디오 오늘의 1위후보 안녕하세요 인피인트입니다 We are BEST 시스타 안녕하세요 시스타입니다 인피인트 분들 라스트 로미오로 1위 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이번에 신곡 100까지 1위후보에 오르셨어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많은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분이 매우 좋아요 시스타 분들이야말로 301주만에 1위후보에 오르셨는데 노래도 노래지만 그 화려한 댄스 정말 이름도 없는 것 같아요 애플릭송 맞죠? 네 맞습니다 노래도 노래지만 이 인피인트 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신다면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아 진짜 1,2,3 우린 조금씩 다를게 애플릭마다 하늘보다 높이 아 역시 인피인트 하면 칼군무 저희 시스타 베일 꺼냈습니다 넥슬라이스 칭찬 감사합니다 내일 엘쯤에서 시스타 분들 1위공약 안 들어올 수가 없죠 네 저희는 저희 4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사람이 엉덩이로 이름 쓰기를 공약으로 걸겠습니다 인피인트 분들은요 네 저희는 파워댄스의 지원 엘씨가 파워댄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잠시 후 오늘의 1위공 인피인트와 시스타의 무대가 이어지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요 온도와 함께 너무어쪼스에